자 차이가 나타납니다. 하나 둘 셋 짜잔 태연 나왔어요. 안녕하십니까 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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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띵동띵동 똘똘이 집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. 그럼 지금 또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뭐가 틀리니 살펴볼까요? 고고 여러분 유구르트하고 배터리 넣어주세요 치아 계란후라이 빵 인형도 있고요. 똘똘이 인형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똘똘이 집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가 뭐일까요? 또 똘똘이 집을 만들어볼까요? 깜짝 놀래요. 아 너무 저 얼굴 안 보여요. 너무 얘가 키 커요. 세워 아 너무 뜨거워 아 자 여러분 이제 스타일러비 완성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띵동 자 여러분 이제 스타일러비 완성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띵동 여기는 주방같은데 여기는 요리나 주방 여기는 냉장고 여기는 치약 치즈 유구르트 계란 이건 비만 초코파이 토마토 설거지판 변기 그 다음에 욕실 와 신나요 침대도 있고요 여꽃도 있고요 여러분 자 이제 놀아볼까요 자 우리 똘똘이 네 엄마 오늘 친구 온다면서 네 엄마 친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럼 요리해놓을게 잠깐 강아지 야옹이 보고있어 네 맛있는걸로 해주세요 음 추워 자 초코파이를 여기다 놔주고 토마토 여기다 놔주고 필리핀 이거 여기다 놔야죠 자고 자 똘똘아 네 엄마 요리 다 했어 어 그럼 이제 기다리면 친구가 올거에요 그래 자 나 어떤 색깔 의자에 앉아있을래? 어 저는 주황색 의자요 그래 주 나 누구세요? 네 똘똘이예요 어 네 들어가세요 들어와 어 똘똘이 안녕 어 안녕 똘똘이 형 나왔죠 어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똘똘이 같이 친구랑 밥 먹자 우와 우와 맛있는거 되게 많다 히히 자 여기 앉아서 같이 똘똘이는 밥 먹어 네 저 좀 앉혀주세요 응 저는 누워서 먹어요 그래 우리 똘똘이도 누워서 먹는데 어 맛있겠다 먹어요 응 맛있다 어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응가 할거야 응가 네 응가해 응가해 자 똘똘 똘똘 다 썼어 아 마시아 하네 자 그러면 엉덩이 쭉쭉쭉 쭉쭉 자 이제 똘똘이는 같이 양치질 할까 자 똘똘이 양치질 하자 딸기 치약으로 하자 치약을 덜고 치가뿌까 하자 치가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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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퇴 퇴 퇴 퇴 퇴 잘했어 어 저도 치과할래요 그래 알겠어 잘 있어봐 네 엄마 치자야 치켜가지고 자 슈 퇴근까까 치솔 치약 뚜껑 열어가지고 슈 칼가지고 치고 치커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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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했으니까 오로록 퇴 오로록 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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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날 잘 잤다 자 똘똘아 똘똘아 똥이야 자 유치원 가시고 아 졸린다 아유 지금 조금 시간 남았나 조금 시간 남았네 좀 더 자 네 전 더 자고 싶어요 자 조금 기다리자 네 엄마 자 자 엄마 안고 있어 자 엄마 응? 저 입에서 은근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러면 양치씨부터 먼저 할까? 네 그래 자 여기 앉아봐 엄마 무릎에 자 앉아서 잡을 때 지쳐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치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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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했으니까 이거 시치고 치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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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운하다 아유 개운해 자 우리 이제 로션 발라자 아 너무 부드러워요 엄마 자 이제 조금 엄마 안고 있자 여기 엄마 옆에 앉히고 있어 아 너무 잘 잤어요 응 그래 저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 너무 오랜 시간을 집을 비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갑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쩔쩔아 안녕 아 안녕 빠이빠잉 똘똘아 똘똘아 자 밥 먹을까? 엄마는 화면에 찍어 줄게 오늘 엄마랑 마주 보고 앉으세요 그럼 먹은다 자 이제 설거지 자 설거지하고 올게 네 엄마 자 똘똘아 유치원 갈까? 네 엄마 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는 같이 갈까? 해볼까 여보 아 똥은 이렇게 안내려가는거야? 틱틱틱틱틱틱틱 아휴 내려갔다 자 여러분 안녕 똘똘이 집에 놀러오세요 아휴 아휴 자야겠잖아 오늘은 띵동띵동 똘똘이 집에 갖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나중엔 더 더 재밌는 단락관으로 돌아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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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꽉꽉꽉꽉